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 취득세율 연구 인하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일방적인 세율 인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경상남도는 지방세에 근간이 되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며 국세 지방세 이항 등 현실적인 재원 확보 대안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또 2011년 경상남도 취득세는 전체 도세의 58%로 주요 자주 재원임에도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 인하를 결정했다며 좀 더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